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팁이 안성욱입니다 한미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구요 오늘은 한미글로벌이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만들어지는 여러가지 전제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미글로벌이 이 가격과 이 가격에서 보여주는 움직임과 세부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때 한미글로벌은 제슈팅 구간 다시한번 4만원을 가지기 위한 그런 일련의 행동으로 나와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미리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다들 수익 좀 챙기셨습니까 저희 허브잉제TV에서 드리는 무료촌 종목도 4종목이나 수익청산을 했고 저희는 이번주만 이틀동안 7종목 수익청산을 했습니다 그만큼 허브잉제TV 연휴 끝나고 나서 좋은 시장 시원하게 수익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저희 허브잉제TV 카카오톡 신화축 안하셨나요? 서둘러서 오셔서 서둘러서 저희 허브잉제TV의 주도주 1등주 매매도 한번 배워보시고 계좌복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허브잉제TV 라고 치시면 저희 채널에 오실 수 있으십니다 한번씩 오셔서 무료 추천 정보 받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한미글로벌이 하락과 행보구간이 너무나도 짧다 보니까 다시 한번 더 이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기에는 개인들의 물량을 아직까지 소화를 해주지 못했다 라는 말씀을 아마 수차를 드렸을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주식에는 100%라는 것은 없어요 굉장히 높은 확률을 우리가 배팅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작은 확률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갈 확률과 올라갈 확률 두 가지 다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미글로벌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35,000원이 제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가격이 가게 되면 윗고리를 달아주고 움직임 자체가 막 이렇게 호가창을 일단 호가창을 보시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물량이 34,000원부터 35,000원 올라가는 구간에서 대량 매물이 계속 쏟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덩어리 물량 뭐 만주, 만오천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뭐 네 번으로 나눠가지고 탁 팔고 탁 팔고 이런 식으로 물량을 팔 거예요 혹은 돈이 막 들어와서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돈이 아마 끊길 겁니다 그 호가창을 여러분들이 캐치러 라고 이게 고점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팁을 드리는 건데 고점에서 당연히 이건 고점에서 대량 매물은 당연한 건데 두 번째 이게 고점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호가창을 받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가격에서 세력들이 호가창을 딱 거기서 정정 마냥 세워놔요 정정 마냥 이렇게 딱 세워두고 잔잔바리 물량만 들어와요 개인 투자자가 사는 시장가면서 물량 아니면 단주 거래 정도 단주 거래가 뭐냐면 소량 막 1111 막 찍고 그러잖아요 그런 소량의 물량이 딱 들어온다든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 혹은 돈이 많은 그 어떤 누군가가 그 물량을 시장가로 사게 되면 그걸 다시 리필시켜요 그 호가창의 물량을 탁탁탁 박아두면서 그러한 모습이 나와주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 부분과는 살짝 다르게 이 35,000원의 가격을 지들이 먹으면서 올리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떠한 경우냐면 주가가 5호장 들어서 거래가 슬슬 붙기 시작하면서 모멘텀은 있으니까 거래가 슬슬 붙기 시작을 하면서 5호장부터 거래를 올려주며 35,000원의 가격 구간까지 돈을 써서 올리는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구간이 35,000원을 넘기고 안착해주려는 그런 첫 번째 의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구간의 흐름이 나와주냐 안 나와주냐의 싸움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윗고리만 이렇게 슬쩍 달아주고 내려고 윗고리만 슬쩍 달아주고 내려고 그건 좋지 않아요 물론 윗고리를 달아주는 게 매물 소화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만 그건 뭐 그렇죠 아직까지는 뭔가 지들이 꽉 차게 매수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런 구간이랑 이런 구간처럼 2022년 10월 27일처럼 이런 구간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간이 나와주게 되면 단순하게 눌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나와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도 한미글로벌 이 구간에서도 그렇고 제가 계속 긍정적인 브리핑을 드렸을 거예요 왜? 지들이 사서 올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이걸 지들이 사서 올리는지 안 사서 올리는지 그거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흐름 자체가 나와주지도 않았고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왜? 나와주지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전제조건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케이스를 머릿속으로 알고 있으면 추후에 뭔가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올린다고 해도 계속 호가창을 봐야 되는 거죠 어거지로 올리는지 어거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 사면서 올리는 건지 그런 거는 장중에 꼭 모니터링 해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브경제TV는 연휴 끝나고 7종목 수익 청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익 챙겨 가셔야죠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허브경제TV라고 치시면 저희 채널에 오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모든 혜택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숙과 매도가 다 잡아드리고요 그냥 무수천 종목이라고 해서 그냥 툭 던지고 끝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좋은 종목 챙겨드리고 매숙과 매도가 다 잡아드립니다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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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